아아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아여러리입니다. 고 산 징수법 계속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17조 건설업 등 계산보험에 신고한다. 계산입니다. 다시 계산한다 해서 계산이겠죠. 제1항 16조 2항에 따른 사업주 2항 2조에서 19조에서와 같다. 보험년도마다 그 1년 동안 보험년도 등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년부터 그 보험년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 고용보험료를 선정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에 따른 적용자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이게 지급할 보수총액이 추정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를 및 산재보험료를 각각 곱하며 산정한 금액 이하 계산보험료를 대동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년도의 3월 31일 보험년도 등에 보험방계가 성립한 경우는 보험방계일이 성립년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써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에 전날까지 공단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년도의 계산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년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그 보험년도의 계산보험료 신고납부기한으로 한다. 두 번 예정되었네요. 제2항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계산보험료를 산정 진수하되 입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조객은 진수하여야 한다. 제3항 사업주는 제1항의 계산보험료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돈을 납부할 수 있다. 제3항 사업주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계산보험료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산보험료 금액이 100분의5의 금액에서 고용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경감한다. 제5항 제6항 제5항에 따른 계산보험료를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결과의 통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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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의 계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항 제16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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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보험문도의 계산보험료 신고 납부기한이 제17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기한 보다 늦은 경우에는 보험문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기한을 보험문도의 계산보험료 신고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2항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계산보험료를 선정 징수하되 임은행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항 사업주는 제1항의 계산보험료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난 납부할 수 있다. 제3항 사업주가 제3항에 따라 보험난 납부할 수 있는 계산보험료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계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2의 보험료에서 고용료 공부량으로 정하는 금액을 영감한다. 제1항 제1항에 따른 제안에 계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에 이미 신고한 계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계산보험료를 추가할 때 제1항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계산보험료의 경쟁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제6항 제5항에 따른 계산보험료의 경쟁청구 및 경쟁청구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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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 제2항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룡도 등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 계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계산보험료의 총액보다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전문이 개정된 뒤에 전문만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2항 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되는데에는 월별보험료 및 계산보험료율을 증액 또는 가격 투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계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공단이 각각 증수한다. 제2항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룡도 등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 계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계산보험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초과액은 감액할 수 있다. 제19조 제2항 공단은 신청시 사업주의 신청을 받으신 예정과 정산 제1항 공단은? 내 보험 연구를 말해 보험 운도 중 보험관계가 소율한 돈이 소율한 돈의 전달까지 사용한 근로자 고용보험을 산정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복지의 10조에 따른 자금제의 근로자를 제외한다 지급한 보수촌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돈을 포함한다 고용보험에 의해 산재보험의 고용보험을 바깥고 과연 산정한 금액 이하 확정보룹이라고 한자를 내동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 입니다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보험용도 3월 30일 보험용도 중 보험금계가 소율한 사업의 경우에는 소율한 날이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지인 경우에는 그 보험용도의 말일 보험용도 중 보험금계가 소율한 사업의 경우에는 소율한 날이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제2항 제17점인 18점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 증상 계산보험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금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용도의 3월 30일 보험용도 중 보험관계가 소율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율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지인 경우에는 보험용도의 말일 보험용도 중 보험관계가 소율한 사업의 경우에는 소율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용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기하니 다음 보험료의 확정보험료 및 신고 납부기함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용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기하니 그 보험료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기하니 제4항 공동원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공약을 산정하며 계산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를 전해를 징투하고 계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미는 계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차이가 있을 때 그 초과해서 발언하거나 조격을 진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계획을 알려야 한다 제5항 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에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2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확정보험료가 정보험료가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선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6항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소에 기재사항이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용신고로 요청한다 제7항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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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랑 사업주의문에 보험보험문도에 말일 보험문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동안은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 고용보험물를 산정한 근로에는 고용보험문도 제10주문 10주문에 따른 종류의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게 지급한 보수총회 지급하기로 결정된 근로들을 포함한다 고용보험문도 및 산재보험물를 가깝고 바약산정한 근로 이하 확정보역이라고 한다 대동무원구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문도 3월 30일이 보험문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동원해 그 소멸한 날 때 30일까지 연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동원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문도의 말이 보험문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동원해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제17주문 18주문에 따른 납부하거나 추가 증수한 계산금으로 기능이 제1안에 확정보험문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문도의 초과액을 사업주가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 초과금으로는 사업주가의 극복주가가 다음 보험문도의 3월 30일이 있다 보험문도의 보험문도는 보험문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동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문도의 말이 보험문도 중에 보험문도가 소멸한 사업의 보험문도가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3. 제1안이 제2안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문도에 확정보험물로 신고나프기하니 사업주가 제1안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물로의 금액을 선정한 후에 계단보험물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물로 전액을 증수하고 계단보험물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 이민의 계단보험무와 확정보험의 차이가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조각을 증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이들이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5. 제1안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물로 신고한 사업주에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물로가 이번대로 신고해야 확정보험물로가 적응되면 제4안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점까지 확정보험물로 수중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6항 확정보험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보험물로 조정한다 제7항 제1안에 따른 확정보험물로 신고해 관하여 제17조 5항 제6항은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5항인 6항 중 계산보험물로 확정보험물로 본다 예, 글자의 긴 준용을 해보내고 제19조 2 고용보험물로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보험물로 조정한다 제7항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물로 신고해 관하여 제17조 5항 제6항은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5항인 6항 중 계산보험물로 확정보험물로 본다 예, 글자의 긴 준용을 해보내고 제19조 2 고용보험물로 변경시키고 사업중류의 변경으로 고용보험물로 변경된 경우면 사업중류의 변경을 전해로 변경된 사업 폐지으로 사업중류의 변경을 전해로 변경된 사업 폐지으로 사업중류의 변경된 사업 폐지으로 변경된 사업 폐지으로 변경된 사업 폐지으로 변경 제20조 고용보험물로 증세 특례 공단은 제17조의 제2항 및 제19조 사항에 따라 고용보험물로 증세할 때에는 결산사 등 고용보험물로 산정 후에 기초자를 허가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통형모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의 적용대단 사업과 규모, 혹 수준 및 내기적 등의 비슷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기준으로 보험료법령을 정하는 것에 따라 사업과 보험료법령을 산정, 부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기정됐네요. 두 번 기정되고, 정문 기정도 못되고. 2020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험료법령 징수의 특례. 공단은 제17조 2항 및 제19조 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결산사 등 보험료법령 산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여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의 적용대단 사업과 규모, 복수수준 및 내출약 등의 비슷한 가탈종류 사업의 기준으로 보험료법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법령을 산정, 부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좀 서둘렀는데요. 지금 고산 징수 법에서 보험료법령 파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이 좀 많네요. 징수 법은 보험료법령에 관한 규정이니까 양이 많겠죠? 여기까지만 올려두고 해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